자 이제 신라무열한게 그 진덕여왕을 끝으로 선골이 단절이 되요 선골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골이라는 김춘추가 무혈왕을 죽일한데 사실 김춘추도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원래 선골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지왕의 핏줄이라서 아마 김용춘 때 선골에서 강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김용춘이 살아남은 이유가 진지왕의 정비인 지도부인 소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김용춘의 부인인 천명공주가 진평왕의 정비인 마야부인 소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마야부인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되게 불교적인 이름이 많죠 자 그래서 영향력을 확보한 김춘추가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 김문이랑 결혼을 하고 나중에 김춘추의 딸 지소부인이 또 김유신하고 결혼을 하면서 김춘추의 무혈왕계 집안이 김혜김씨 가문하고 겹사돈을 맺어요 과연 동맹을 맺어버려 그러니까 김혜김씨도 사실 김서연이 만명 부인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진골 가문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금관가의 흡수 과정에서 진골로 인정을 해준 것 뿐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담의 난을 진학을 하면서 이제 상대등에는 알천이 그 나이가 많은 알천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1인지상 만인지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 김춘추에요 사실상의 김춘추 그 김춘추가 사실상 실권을 잡고 그리고 김춘추는 장안에다가 세번째 아들 김문왕을 수기로 남겨놓으면서 여기서 외교적 입지까지 확보를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옹구네가 좀 희생을 당하죠 사실 그리고 이때 원래 대하성을 뺏겨놨는데 아마 이제 김춘추가 당에 갔다 오는 동안 김유신이 대하성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선골이 단절이 됐으니까 화백회의를 여는데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 알천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건강 문제로 양보하겠다 해서 김춘추가 즉위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알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알천에 관련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건강이 안 좋아서 김춘추한테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김춘추는 그때는 50대였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혈왕계 진골이 왕권은 가장 강력했어요 신라시대 중에 왕권은 가장 강력했던 게 무혈왕에서 경다왕 시대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혜김씨 가문하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이제 문무왕이 자기 외삼촌이 김유신이니까 그 수로왕의 제사하고 능력관리를 이제 무혈왕계가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혜의 수로왕릉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다 하고 근데 이제 문무왕이 즉위한 이후에 그 왕권 강화로 인해서 또 다른 진골 집안인 김진주 김진흡 이 쪽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진주의 아들 김풍은이 당나라 망명을 해요 그 나당전쟁 때 참조내 그래서 이제 그 나당전쟁을 거치는 이 체제 정비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내통했던 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무혈왕계는 정통성을 잡아버려요 물론 금관가의 가문인 김유신에게는 최고의 관직을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그 무혈왕 때 이미 상대 등으로 올라가고 그 각간 풍기까지 얻어넣었는데 백제 멸망 이후에 김유신만을 위해서 대각관 자리를 주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공로로 또 김유신만을 위해서 태의 대각관을 줘요 그리고 김유신이 얼마 거기서 대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김유신이 죽은 다음에 신라의 추존왕이 돼요 근데 김유신의 부관이었던 김군관은요 이제 나당전쟁 이후에 이제 무관진골의 힘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 상대 등이었던 김군관이 상대 등에서 해임되고 병부력으로 강등했다가 김흥돌의 난 이후에는 아예 김군관을 묶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김흥돌 신문왕의 장인인데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진압이 된 다음에 이제 김흥돌의 딸도 모반죄에 엮어가지고 폐위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신문왕하고 신목왕 그러니까 신문왕의 첫 번째 왕비는 모반죄로 폐출이 되고 이제 그 두 번째 왕비는요 백제랑 전투에서 죽었던 김흥문의 딸 김흥문하고 요석공주 사이의 딸이 있어요 이 아마 요석공주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목왕후가 설총보다 누나일 수가 있어 설총은 아마 요석공주가 김흥문하고 사별한 이후로 그 이후로 무혈왕이 짝지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효소왕하고 성덕왕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목왕후를 이제 개비로 감택하는데 관여했던 인물이 문무왕 동생인 김개원이고 그리고 김유신의 아들인 김삼광이 있고요 다 유력인물들이지 그 숙부하고 그 숙부하고 외사촌 외사촌 맞나? 아니다 숙부하고 오촌 그 외당숙이죠 김삼광은 외당숙 그리고 김유신의 부관인 김문영까지 그 김문영은 그 좀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김문영은 당시 뭐냐 소정방이 김유신을 죽일 수 없으니까 김유신을 죽여서 위협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유신이 앞장서서 그 보호를 해줘가지고 그 김문영은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당전쟁과당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했던 이유는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보덕국을 인정을 해준 거지 그래서 안승을 보덕국왕에 보덕국왕에 임명을 했었다가 신문왕에 즉위한 다음에 이 보덕국을 폐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녹읍을 폐지를 하고 신문왕은 심지어 설아벌을 벗어나서 달구벌로 가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무산됐다더라고요 설아벌이 너무 동쪽 바다에 있으니까 좀 나가자 이쪽이었는데 그건 안됐다 그래 그리고 이제 무혈환계 진골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그 당시 당나라는 측천무시대 였고 측천무시대였고 그래서 일단은 내부 전개부터가 좀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 당나라도 외부적으로 그때 돌궐이 그 수나라 때부터 계속 골치를 주고 있었는데 돌궐이 힘이 강해졌고 그 돌궐이 강해진 틈을 타서 또 바래까지 세워진 거야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라는 나당전쟁을 통해서 외교적 자존심을 지킨 거야 사실 나당전쟁도 끝장알반 전쟁이었다기 보다는요 당나라가 돌궐에다가 바래까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돌궐에다가 고구력의 유민들까지 있다 보니까 좀 신라하고는 좀 그래도 합의를 보고 싶었던 거지 합의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효소왕이 즉위할 때 좀 나이가 어리긴 한데 오히려 신모강호가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섭정을 안정적으로 섭정체제까지 구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섭정 신모강호의 섭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조공받아서 국교를 재개를 하고 그 전까지 일본은 백제랑 가까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이 그 바래를 이제 세웠을 때 어떻게 보면 바래하고도 좀 싸우지는 말자 우리 그래도 우리 뭐냐 나름 그 나름 그 고구려 북운동도 우리가 지원했었다 했었다 하니까 우리 싸우지는 말자 해서 대조영한테 대하찬 분결해줘요 진골로 인정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나당전쟁 이후에 좀 소원해지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제 당나라하고도 그런 돌궐 바래 등등 그런 주변 국가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신라하고 당나라는 국교를 다시 재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효소왕이 10대 초반에 즉희를 하고 10대 중반에 신모광고가 죽고 효소왕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효소왕의 동생인 성덕왕도 되게 어린 나이에 즉희를 하는데 원래 성덕왕이 이름이 김윤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나라가 이제 측천무가 죽은 다음에 그 측천무 죽은 다음에 그 제위 황의 그 계승 내전을 끝낸 다음에 현종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당나라 현종도 이름이 이윤기예요 그래서 그 융기 이름이 같아가지고 김흥광을 바꾼다고 해 그 당나라 황제 이세민하고 그 셋자가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 서세적이 이시석을 받은 다음에 이름을 이적으로 바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음 성덕왕의 첫 번째 왕비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왕후가 폐위되고 첫째 아들도 요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왕비 사이에서 효성왕하고 경덕왕이 태어나죠 그 근데 이 사소부인 그 성덕왕후의 딸이 아마 김양상의 엄마인 사소부인인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무혈한계의 진골이요 그 성덕왕 다음에 효성왕이 또 일찍 죽어요 근데 이때 김영종의 남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었던 후궁들도 죽여버리죠 후손이 끊겨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은요 사실 그 자기의 정책이 노급을 부활한다고 해서 귀족 세력을 내가 힘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노급을 부활시켰는데 문제는 그 노급 부활 때문에 결국 진골 귀족들이 다시 힘이 세지죠 관료전체제가 붕괴되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뭐냐 해공왕 즉위 이후부터 뭔가 각종 반란들이 막 일어나는게 신무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 반란이 정말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경덕왕 같은 경우는 첫번째 부인이 사령부인인데 그 원래는 이제 김순정 그 관련된 그 견제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피비를 시켜요 아들을 죄야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의 두번째 부인은 만월부인인데 사실 경덕왕도 지중왕 만큼은 아니지만 경덕왕도 그게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받아들 정도의 체급이 한 만월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만월부인이 그 새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만월부인도 아들을 좀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썰에 의하면 원래는 딸로 태어나야 될 팔자는데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달고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딸을 억지로 아들로 성별만 바꿔서 그런건지 약간 여자들의 놀이를 좀 즐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태자 시절부터 어쨌든 혜공왕은 8살에 즉위를 했고 그 혜공왕이 8살에 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월부인이 경수태우가 돼가지고 섭정을 해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신라가 아주 화끈해지기 시작해요 김대공하고 김대룡 형제가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96각간의 난의 시초에요 응 근데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김양상이 이찬 풍계를 받아요 응 그리고 김양상은 이찬이 되고 김주헌은 시중이 돼 물론 이제 김양상은 그 다음에 상대등이 되지 응 그래서 그 사실상 김양상이 섭정체제인데 결국 경덕왕의 관제개혁이 이때 원상복국으로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780년에 이번에는 김지정 무혈한계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해공왕 해공왕의 비빈들 해공왕의 왕자들 경수태우까지 다 몰살을 당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세력이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스터리야 석연차는 몰살 과정으로 인해서 이게 무혈한계 진공혈통이 끊겨요 근데 이런 대립은요 이제 일본하고도 국교를 다시 하고 당나라하고도 국교를 다시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쪽이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정치적 이견으로 대립하는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성덕왕의 외손자라는 김양상이 이제 뇌물마니깐의 십대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김지정의 날때 김양상이 김경신 김주언등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일단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난리중에 왕이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적상 서열이 가까운 김양상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덕왕이 돼요 응 근데 이제 김양상이 그 아들이 없는 거야 후계자를 지명을 못한 상태에서 선덕왕이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김경신이 증조할머니가 무혈왕의 딸이기는 해 근데 김양상보다도 무혈왕이랑 촌수가 너무 벌어져서 이때 바로 왕이 못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왕실에서 서열은 그 이제 무혈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후손이었던 김주원이 더 서열이 위에 있었어 근데 이제 김경신은 김보코의 후손이에요 응 내물만이 깐 둘째들 보코의 후손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화백회리 김경신이 죽은 그 김양상이 죽은 다음에 화백회리 열라고 김주원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북천이 그 북천이 강물이 막 넘쳐버려가지고 김주원의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김주원이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이미 화백회의는 끝났고 그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후 신랑 후기 김씨왕들은 전부 다 원성왕 빗줄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원성왕의 아들들은요 첫째 아들 김인겸하고 둘째 아들 김이형이 둘 다 요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김인겸을 마다들인 장손 김준웅을 소성왕으로 지기를 시키는데 1년만에 죽고 또 소성왕의 증장 이제 증장손인 애장왕이 13살로 지기를 하는데 김준웅의 동생인 김원승이 결국 이제 애장왕이랑 김체명 형제를 죽이고 왕일에 찬타를 하지 흥덕왕하고 같이 결탁해서 그 다음에 김수종이 흥덕왕이 되고 근데 사실 김주원은 원성왕이 좀 챙겨줬었는데 헌덕왕이 이제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애장왕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좌천시켜요 그래서 김원창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 김범문이 다시 반란을 한번 더 일으키는데 그 이후 결국 이 김주원의 집안 이 무혈원계 진골은 육두품으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원성왕의 또 다른 아들인 김리영은 나중에 그 아들 김원정 김균정 형제를 낳는데 이 형제들이 김원창의 제압팬들 공원을 하고 나중에 헌덕왕 흥덕왕 죽은 다음에 이 김균정이 왕위계승 서열 순위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내전으로 죽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성왕계는 자기 혈통의 왕족들을 계속 요직에 앉히는 거야 아까 그 김원창의 난도 그 김원정 김균정 그 형제가 진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왕족들이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제가 결국은 일단은 김원승부터가 조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균정이 원성왕의 셋째 아들 김리영의 아들이죠 음 근데 김균정하고 김원정 형제들도요 형제들끼리 또 싸워 김원정은 일찍 죽는데 그 그 이제 김균정은 헌덕왕의 그 며느리였던 정교부인하고 다시 결혼을 했었어요 그렇게 겹사돈을 또 맺어놨었고 근친 근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김원정의 아들인 김재룡이 흥덕왕이 죽은 다음에 김균정을 지치고 희강 돼요 근데 이제 김재룡의 편을 들었던 김명하고 이홍이 김균정을 죽여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균정이 피살된 이후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피신을 해서 장보고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쿨타임을 갖고 있는 동안 그 김재룡이 즉위한 다음에 이번에 이번에는 그 역시 헌덕왕 흥덕왕의 동생인 그 김충공의 아들 원래 이제 그 김재룡하고 그 같은 학렬의 친척이었는데 원래 김재룡을 위로 세웠다가 다시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김재룡은 결국 자살하고 김용이 즉위를 했는데 이거를 명분을 삼아서 김우징이 이제 그 뭐냐 김우징이랑 김의정 형제가 장보고랑 연합을 해가지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김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김균정을 죽였던 이홍까지도 찾아내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 신무왕이 돼 근데 신무왕은 제비 7개월만에 죽어요 7개월만에 죽고 그 김우징의 아들이 문성왕이 됐다가 그 문성왕이 일찍 또 몇 년 안 지나서 죽어요 문성왕은 청해진 없애죠 음 자기 가문이 즉위하는데 1등공신이 됐었던 그 장보고 가문을 그러니까 장보고 그 집안을 이제 장보고가 자기 딸을 왜 그 태잡이를 안 드리냐 했다가 결국 이제 문성왕이 즉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문성왕은 이제 그 장보고의 딸을 다음 이제 둘째 비로 맞으려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한 거야 어부집안이다 음 그 진골집안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이것 때문에 결국 나를 일으켰더니 그 서라벌로 그 뭐냐 신무왕 주기 이후에 서라벌에 남아있었던 염장을 보내가지고 염장을 죽여버려요 아니 장보고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청해진은 없애버리죠 청해진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이 죽은 다음에 결국 김우징이 이복동생인 김의정이 그 헌 안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김우징하고 김의정 형제도 서로 이복 형제인데 엄마들이 자매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나중에 희강왕의 아들이 김계명이 김계명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희강왕은 자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계명이 김응념하고 김의용을 낳죠 김응념이 그 유명한 경문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문왕이 헌안왕의 사위가 되면서 헌안왕의 첫째 딸하고 먼저 결혼해네요 한 열여섯살인데 스무살짜리 큰누나하고 먼저 결혼한다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따서 즉위를 한 다음에 즉위 한 다음에 헌안왕의 둘째 딸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이쁘니까 원래 이뻐서 좋아했었는데 왕비를 책봉을 하지 그러니까 헌안왕의 입장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그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었던 건데 그거를 김응념이 자기가 결정 못하니까 피하께서 결정하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랬던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문왕하고 헌안왕의 첫째 분인 사이에서 그 이제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이 여기서 다 태어나요 신라왕실 마지막 핏줄이 되는거지 근데 이제 헌강왕도 적자는 없어요 그래서 서자인 효공왕이 그 정강왕이나 진성여왕보다 왕이 계승서열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강왕은 첫째 딸은 박경위 신덕왕하고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은 나중에 경순왕을 나와요 어 그렇게 낳고 음 그래서 정강왕 진성여왕 효공왕까지 다 그 죽어요 근데 이제 효공왕 같은 경우는 서자라서 그랬는지 진골 귀족들한테도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효공왕도 죽고 나서 이제 헌강왕의 사위서열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박씨였던 박경위가 계속 오랜만에 박씨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경명왕 박승영하고 경외왕 박이응을 낳죠 근데 이 경명왕 그 경외왕도요 경외왕을 상대등이 해놔 참 자기 핏줄 끼리 다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박씨들끼리 다 해먹는다 하면서 김씨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 있는데 또 실패해요 심지어 후삼국시대의 반란이야 ㅎㅎㅎㅎㅎ 음 그런데 그 이제 문성왕 후송 김효종이 이제 헌강왕의 둘째 다라고 결혼을itudié 가지고 헌강왕의 외손 Bull가 하지만 이 일리와 김 부가 마지막에 됐다가 신라합병 이후에 고려 태조랑 겹사돈는 맺게 되지 자 그럼 바레는 네 발해는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조영이 고구력의 유민이라는 거하고 그래서 동모산에서 왕조를 개창하면서 나름의 그 정통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다. 다만 이제 그 당나라하고의 외교질서 동아시아의 그런 외교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당나라에 의해서 처음에 건국 초기의 국력이 안정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군왕으로 책봉을 받아요. 그 아마 여기서의 발해는요. 원래 그 중국에 발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요동 옆에 한 요서지역 좀 넘어가가지고 발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따서 발해라고 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이후에 국호를 발해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 다음에 무왕 다음에 문왕이 즉위하고 나서 문왕시대 때 이제 동모산에 나와서 흔히 말하는 그 발해의 오경이 세워지고 그 상경용 용천부가 이때 만들어지지.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발해가 그 마지막 왕 그 대인선이 대인선 시대 때 망해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요 나라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태자였던 대광현이 자기를 따르는 유민들하고만 다 온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저기 여진으로 남은 경우도 있고 그냥 이곳저곳 다 흩어졌어요. 발해는 근데 보통 이제 발해의 태자가 고려로 망명을 했으니 이쪽으로 고려 쪽으로 정통성이 좀 흡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고구려 유민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성을 따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고려 태조가 대광현한테는 왕계라고 이름을 새로 줘요. 왕시성을 줘. 보통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왕건이 지방의 뭐 일부 유력 호족들 아니면 일부 공신들한테 왕시성을 주는 이유가 이제 자기한테 충성하는 유력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호족의 지위를 획득을 해요. 호족의 지위를 획득을 하고 그 이후 왕계의 후손들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 그래서 이제 바래까지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 부 그러면 이제 3부가 끝났고 이제 4부가 들어갈 거예요. 4부에서는 고려시대의 왕실이 어떻게 그 정통성을 가져갔는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